여러분 안녕하세요 거우, 틈샘, 틈샘 거우 시동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가장 많이 받았던 이거 해주세요 그래서 후자국 레이아 컨텐츠 하나 준비했거든요 봉자국 가겠습니다 저 라인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을라면 하고 이 봉지 라면 바로, 바로 가요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거 바로 가 보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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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할라 했었어? 오늘 시간이 이상한 컨텐츠 있죠? 자고 있는데 쩝쩝 소리 때문에 집중... 그 때문에 일어날 뻔했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